이분은 바로 홈쇼핑계의 엑소 스타쇼 호스트 이민욱입니다. 이민욱입니다. 이민욱! 이민욱! 너는 이제 네가 부린 만큼 아픔을 느낄 거야 처음부터 모든 것을 철저하게 속였던 거야 여기저기 왔다 갔다 정말로 대단하지 아무것도 아닌데 쉽게 생각했었는데 자신 있게 너를 보내고 웃었던 나인데 그건 거짓이었어 너를 잡아야만 했어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하고 있었던 거야 아유 잘로 지내야죠 오빠 나이도 동갑이야? 동갑이야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리시죠 네 안녕하세요 조스트 이민웅입니다 방송에서만 조건이고요 주문 전화 받겠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드립니다 56,90원이에요 웃기 전에 하나씩 사주시고 대극기 힘차게 날려라 나오지 않아 매진이 막 여러분 매진 댄스입니다 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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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빠져 쳐다보는 거야 아우 나무로만 했는데 코트 끈을 이렇게 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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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우 뭐하는 거야 언제까지나 그렇게 멀서 다가올 거야 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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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이 어디입니까? 전라도 광양 아우 그래요? 생각했지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원래 신성은 씨가 생각했지 이렇게 부르세요 그래서 저 그대로 따라했거든요 그대로 따라하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네 맞아요 아우 아우